그럼 생각해보세요. 저 질문은 뭐가 나을 거야? 응, 오빠. 땅콩추! 땅콩추? 안 되겠다. 땅콩추!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. 아니, 형. 땅콩쨰 물어봅시다. 대장! 땅콩쨰! 아, 산하야! 너가 그대로 가시면 되겠다. 땅콩쨰! 전부 다 낫지. 땅콩쨰가 어때서요? 땅콩쨰! 우리한테 숫자들 왜 음원 소린데? 알 수 있죠. 아. 밖에 사람들이 듣고 쟤는 뭐지? 땅콩쨰.